오늘 배우면서 나눔이란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저희가 충분히 실천할 수 있고 저희도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. 억압받는 아이들이 되게 많다는 걸 알게 되어서 저도 나중에 커서 만약에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 적어도 그런 것이 되물림되지 않게 유니세프 같은 이런 단체들을 많이 활용해서 지속적이게 지원을 해주고 싶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